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도는 인천 계양구 구련동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17575번입니다. 감정가는 23억 3319만원이며 토지면적 131평에 근물면적은 273평으로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격인 2차 제작가는 16억 3323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6333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7월 1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계양구 구련동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경매물건은 인천지하철 1호선 구련력 240m, 공항선 계양력 900m로 위치한 W역세권입니다. 주변은 구련초등학교 남서측으로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지하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인천 꼬마빌딩 경매로 진행중인 계양구 구련동 노유자시설은 5층 어린이집으로 토지면적이 131평에 근물면적은 273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8월 기준 23억 3319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격인 16억 3323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7월 16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6,333만원이며 입찰은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48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사항으로는 금표율은 60%에 용적률은 250%로 확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7년에 사용생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5층 어린이집 노유자시설입니다.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듯 합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수목을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으로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분석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9월 15일에 설정된 MCI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6억 8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23억 5천6백4십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사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건물 전부에 대한 주거 및 점포임차인의 권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총 보증금은 3억 2천만원에 올세는 370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입찰 전 현장 방문을 통해 권리현황을 면밀하게 체크하여 대학령 여부 등을 확인 후 입찰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근린시설로 운영가능한 꼬마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장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근지역의 토지거래 및 상업업무시설의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여러건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인천시 계양구 구련동 상가건물 및 빌딩 매물 효과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현황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대합니다. 법원 후 매각 사례는 최근 6개월 동안 인천 계양구 노유지화시설 진행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광범위한 금색과 글린시설 등을 확대 검토하여 경매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천 계양구 인근 지역의 상가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러면 소개 물건과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 후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 구련동 노유자시설 어린이제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